나 잡아봐, 나! 구체 새끼를 다 조져버리고 싶을 뿐이야. 애들, 눈빛이 달라졌어. 구체 제거하고 돌아오는 길에 교도소 같은 걸 봤거든? 너 구체 피해가 없었는지 되게 멀쩡하더라고. S.H.O.S 신호잖아. 야, 문 좀 내려줘! 빨리 문 좀 내려줘! 죽여! 죽어들아! 죽여라! 친구 죽는 걸 보고 싶어! 뭐 하는 거야, 그만해! 내 친구 아니야. 구실아?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야? 구체 잡고 신호사. 우리를 속였다고. 개새끼야! 우리끼리 의심을 해. 이러다가 오해만 더 쌓이겠어. 그쵸, 왜? 수령이 취소됐으니까. 이라고 말해줘. 제발! 소연! 소연아. 자소열. 다들 집에 가면 뭐하고 싶어? 글쎄. 왜? 예전처럼 똑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? 예전처럼 똑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? 예전처럼. 예전처럼. ueller. 예전처럼. 예전처럼. 사 savoir. 예전처럼.